딘딘입니다, 딘딘! 딘딘! 아, 왜 저래? 힙합계의 아이콘이죠? 네, 요즘 외박의 아이콘입니다. 창피해하지 마! 멋있게 안 오고 있잖아! 짧다, 짧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파이팅! 안 돼! 별 기대 없지만 가자! 기대 없으면 가자! 장풍을 쏘고 있는 딘딘 선수거든요. 장둥이 여기서 욱하면 넘어갑니다. 여기서 욱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지금 폼 멋있어, 지금 폼 멋있어. 이거 앞으로 쏟아지면, 이거 앞으로 쏟아. 이게 중심이 입에 있죠, 지금? 입으로 흥안자 입으로 망한다는데 입이 잡아줬어요, 그래도. 하나, 부딪히자. 다쳐주면 안 됩니다! 다쳐주면 안 됩니다! 동빈아, 동빈아 보여줘! 어,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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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장동댄! 장동댄의 뿌리수격 치는 두개 받아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주자. 딘딘의 승리입니다. 딘딘의 첫 번째 판. 세 명 보내버려라, 지니아. 오잇! 그렇지! 딘딘이 종이자처럼 날아갔어요. 이야, 이거 너무 일방 동행 아닌가요? 이거? 쉬지 않아 없이 지금 장풍 맞고 쓰러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깜짝할세. 양동근 이렇게 되면 3연승이에요. 지금까지 합창 선수 방금 나온 분량이 지금 2.7초밖에 안 되거든요. 본인도 지금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사람이 유리하네. 너 제일 큰 사람한테 졌는데 뭔 소리야? 근데 형 나한테 졌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임을 원래 알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될 거 같아. 버리고 해야겠다. 다 버리고 해야겠다. 연습하면 안 되죠, 연습하면! 연습하면 안 되죠, 연습!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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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든 예능은 오랜만인 거 같아. 말은 못 하겠네. 말은 못 하겠네. 저 형들 추 빼요, 추 빼!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뺀대요. 박치케! 빼는 게 아니고! 야, 무겁게 더 넣는 거야. 무겁게 하려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미 했잖아, 이미 했잖아! 안 했어, 안 했어. 진짜 추워해, 와! 야, 야, 됐어, 됐어. 야! 너 이리 와봐. 왜요? 왜요? 귀여워. 귀여워. 아니, 오목 잘하는 사람. 너... 오목 어플이 있어. 가. 난 그래서 샵에서 오목을 맨날 줘. 가. 그럼 가야지, 네가. 딘딘 가자. 이번 대결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결은 오목입니다. 각 팀에서 대표 선수 단 한 명이 출전을 하게 되고요. 다이몬드 전법인 것 같은데? 다이몬드 전법인 것 같은데? 그렇지, 다이몬드. 오... 리틀 조은현이다. 이렇게 되면 뭐 딘딘 시도. 공격 들어갑니다. 딘딘의 빌딩. 지금 신기하다 끝납니다, 하하가 지금. 너무 공격 많아서 한 번만, 한 타이프만 딘딘이 여기서 공격 못 받아가면 끝나는 거지. 죄송한데. 바둑집 아저씨처럼 계속 옆에서 종알종알 거리니까. 왜? 낙장부림 아니에요, 낙장부림. 손을 떼지 않았죠, 그래도? 지금 돌에서 손을 안 뗐나요? 안 뗐어, 안 뗐어, 안 뗐어. 여기, 여기, 여기. 맞어, 맞어. 여기 데려가야 돼. 안 뗐어. 안 뗐어. 안 뗐어. 아저씨. 나는 오목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전원이 올라가서 진행하고요. 상대팀을 모두 아웃시키거나 매트 밖으로 밀어내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야, 야, 시계 같은 거는 풀어. 또 다쳐서 여기 또 이렇게 그지고 그러면 그냥 책임질 거야? 오케이. 아우, 비해하게 다들 하고 있어. 시계 주웠다. 시계 주웠다. 에이, 이래서 풀어라 그랬구나. 아니, 진짜 다쳐. 안경도 벗어, 디나. 안전하게 넣어줘. 알아서 납법 잘해. 여기 장 왜 되면 아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피부나면 자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선 넘어가면 아웃이야. 당연한 얘기를, 그렇죠? 하하 형. 오세요. 아, 이 모른지 어떡해. 하하 형, 나 저 X마라. 야, 갔다 올게. 야, 그냥. 1번으로 오시죠. 아, 나 정말 도란에 허리겠는데. 1번으로 오세요, 형님. 15년 전 그 딘디니가 아닙니다, 형님. 누구를 그냥 이렇게 해서. 배지기, 배지기. 자, 딘디니 선수가 첫 번째 상대를 지목을 했습니다, 하하 선수로. 원조 꼬마 대 요즘 꼬마 지역. 원꼬 요꼬. 원꼬 요꼬. 일로와, 이만기. 호동이 형, 오랜만입니다. 나 봉거리 형이야. 좋습니다. 두꼬 꼬마가 뭐 하는지. 자, 준비. 오른다리 주지 마. 오케이, 오케이. 다리 빼고, 다리 빼고 들어가지 말고. 미는 건 많이 하지 않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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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자, 오세요, 오케이. 네, 가고. 진짜 소름. 저런 시간에 넘겨야죠. 나 지금 깜짝이야. 형 왜 이렇게 세. 너 엄청 파워. 형, 이상한데? 지금 상대방을 인정하는 멘트였나요? 한 번 본인 기술 실패했다고, 상대방이 세다고. 딘딘 좋아. 으악. 뭔가 공격이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를 너무 잘하나요? 선도 공격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대학살. 어, 딘딘 좋아요. 양다리. 어, 딘딘. 어, 딘딘 좋아요. 어, 딘딘 좋아요. 어, 딘딘. 종민아, 종민아. 오른팔로 다리 삿발을 잡을 때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야 돼. 삿발 싸움이 반이야. 어? 왼손 삿발. 왼손 최대한 땡겨서 넣어야 돼? 알겠습니다. 삿발 싸움이 반이야.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봤어? 야,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대박. 그거야. 거기서 까부어. 상대의 힘을 받아서 바로 대치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뛰어난 공격입니다. 키가 큰 게 유리해.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조용히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 보는데. 너는 진짜 크지. 인정, 인정, 인정. 정혈이 하겠습니다.